아 아 아 아 아 불안 불안하다 벌써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가 뜨네요 안녕 안녕 더비 안녕 선호가 찾아왔어요 우리 더비들 보러 또 이제 죄송한데 이제 또 뭐 12시가 지나서 아 아니네 그럼 딱 내일 온다고 한게 맞네요 저번 어차피 에릭이랑 온다고 한게 12시 지나서 에일 올게요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게 오늘이네요 12시 지났으니까 일단은 제가 더비 분들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온다고 했는데 안 오면은 그럼 더비 분들 서운해하실 거 아니에요 보자 척척박사래 척척박사 선호는 척척박사 선호는 척척박사 선호는 척척박사 아이고 아직 바뀐 폰에는 브이라이브가 안 깔려있네요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잇니 여러분 끊기진 않죠 괴도 연습 비하인드요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우리 더비들 좀만 기다려봐요 V앱 V앱을 치자 지금 다운을 받고 있어요 헉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뜨네 여러분 끊겼죠 방금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떴죠 어제 어제 V앱을 보니까 에릭이 제가 어디 와이파이 고치러 갔다 온 사이에 굉장히 많이 울분을 터뜨렸더라고요 얼마나 또 자기 딴에는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저희 분들 얼굴 보려고 왔는데 데이터가 말을 안 듣고 계속 끊기고 굉장히 애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속상해 한단 말이에요 자 깔았고 지금 제가 보이네요 됐다 됐어 됐어 제가 나와요 백만하트 자 댓글 한번 읽어보자면 저는 일단 여러분들 오늘 오늘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길게는 못해요 왜냐면 제가 또 할 게 있어가지고 또 열심히 뭔가 할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가야 될 타이밍이 오면은 저는 이제 여러분과 인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가 얼만큼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30분보다 안 될 수도 있고 30분보다 더 뭐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그것만 너희분들이 알고 계셔주시면은 제가 간다고 했을 때 조금 덜 아쉽지 않을까 합니다 자 선우야 오늘 3시 3개 잘 챙겨 먹었어? 네 저는 오늘 밥을 일찍 먹었어요 10시쯤? 10시쯤 먹고 누가 똑똑거리는데 근데 벌써 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죠? 멤버인가? 지금 이 브이앱을 보고 있는 멤버라면 끊겼어 보여요 끊기네 끊기네 제발 쌀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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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이럴 물고기 안장에 아니 그만 불안정하라고 연결 연결 계속 불안정해 왜 또 아 어른은 어른 안정 안정 손에 화내줘 봐. 손에 화내줘 봐.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이제 괜찮다 이제 괜찮죠? 여러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연결이 불안정하다 뜨면 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테니까 뭔가 선우가 말했는데 어떤 걸 놓쳤나?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저도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뜨면은 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화나 있을게요 저도 이렇게 모인터로 하고 있으니까 어느 부분에서 끊기는지 그런 걸 저도 알기 때문 됐나? 딱 끊길 때 지금 제가 이러고 있네요 됐죠? 지금? 지금 됐습니다 여러분 됐어요 어른은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른은 집착해야 돼요 어쨌든 일단 이렇게 빨리 틈새틈새를 공략해서 내가 끊기는 거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니까 받아들이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여러분께 얼굴 보여드리러 온 거니까 우리가 좀 짧게나마 끊기더라도 속이... 여기 딱... 이제 어디로 안 하고 밥을 생각하자 으어휴 일하더라고요 나는주가 남 damu 그거는 안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